구독해주세요! 하트 뽕! 오늘은! 오! 쿠키런 킹덤! 지난번엔 짱잼있었어! 맞지 맞지? 지난번엔 짱잼있었지? 맞아! 그래! 그래서 오늘은 쿠키런 킹덤 두번째 모험! 쿠키런 킹덤! 우리 에스프레소 맛도 뽑았으니까 왕관을 찾으러 가야지! 맞아! 왕관 찾으러 가사! 맞아! 저기야! 들어가자! 좋았어! 뭐야! 용서맛 쿠키! 바로 버려! 그렇지! 체리맛으로 변경! 딸기맛이 어디갔지? 용감한 쿠키랑 바꿔! 오케이! 이 정도면 완벽하다고! 에스프레소 맛! 칠리맛! 클로버 맛! 체리맛! 그럼 딸기맛! 렛츠고! 왕관을 찾아라! 이게 뭐야! 동전괴물이다! 야! 이거 빨리 먹어야지! 우와! 이건 쿠키런이잖아! 아하! 어! 생명물약이다! 저걸 꼭 먹어야 돼! 오예! 케이크 딸깨들이다! 잡아! 잡아! 에스프레소! 오! 가사! 홀! 대박 센데? 오! 잘 싸운다! 나이스! 어? 쟤는 뭐지? 야! 코스터도 말! 야! 친구야! 조심하라고! whetherON DharmaAPPs 오!Can Handle하자! 아! require 놀렸잖아! 이거 왜와들 안 돼! 자! 빨리 그럼 우리가 구해주자! 오! 왕관! 케이크 딸깨를 찾았어! 왕관을 빨리 뺏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뭐야! 도망치는데! 글 caso 바로 꼭 안 부착해요! 오 미션 클리어 코스타드 맛 쿠키 얻었다 반가워 케이크 들깨를 또 묻혔어 아 눈앞에 있었는데 크롱 오 뭐야 코스타드 맛 안녕 나의 백성들 만나서 기뻐 만나서 반가워 내 이름은 코스타드 3세맛 쿠키 고급스러운 이름이지 별로 크롱 고급스러운 혈통을 타고난 쿠키야 왕족의 혈통이라고 왕족의 혈통? 왕국이 될만한 땅을 찾고 있었다고? 그런데 여기가 마음에 쏙 들지 뭐야 여기 땅은 별로 다 크롱 다시 생각해 광야 좋을 거 다 크롱 데롱아 장난 그만 차 오 드디어 우리 왕국에도 왕이 생기는 건가? 네 맘대로 마법사막 쿠키 왜 이래 마법사막 쿠키가 너무 황당해서 쓰러졌나 봐 그게 아니야 배고파 아 뭐야 배고파 너한테 도망친 이후로 나도 배고프다고 너무 배고프지 포비는 항상 배고프다 그래 달콤한데 나 별사탕을 먹어야 된대 헤헤헤헤헤 점점 끌잽니다 그 사이 케이크 들깨가 멀리 도망가 버렸으면 어쩌지 쫓아가자 빨리 달리다 보면 잡을 수 있어 달리는 건 우리 특기잖아 다시 케이크 들깨 잡으러 고고 가자 어 뭐야 배고파 배고파 이렇게 고생하는 왕이 어디서 커스터드만 귀엽다 나도 지쳤어 오랜만에 젤리를 먹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젤리를 어디서 먹지? 어 젤리다 곰젤리야? 저거 뭐야 어? 저기 젤리가 있다 빨리 가서 얼른 먹어 당장 먹을래 배고프다고 이 곰젤리 좀 이상하라고 어? 이상하라고? 색깔도 이상하고 냄새도 고약해 먹으면 안될 것 같아 어? 배고픈데? 엄청 빠져 뭐야 벌써 먹었어? 하하하하하하하하 누두들 진정해 조금만 더 기운내서 케이크 들깨를 찾아보자 그래 그럼 케이크 들깨 먼저 찾아볼거야? 전투다! 에스프레소 박 끝! 우와 순삭인데? 첼리맛 쿠키 폭탄! 다이스! 물 봐 꺼져 우리 꽤 잘 싸웠는데? 어 저기 앞에 케이크 들깨가 첼리맛 쿠키 에스프레소 도망쳐 보십시오 스팟줏 lions 도리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아 어지러워 그만 딸기만이 너무 힘이 나빠졌어 킬을 줘 탈링 훅 딸기만이 거의 다 죽어가는데? 어떻게 하지 어리овой 체력이 너무 약했구나 어떻게 돼 애들이 점점 세지고 있어 어쨌든 클린 클린 자 이제 마지막! 마지막 팀! 어 딸기 안되 딸기 안돼 아아아아아 알시고 싶어 딸기는 죽어버렸어 점점 군사가 많아진다 공격 공격 쿨타임이 안 돌았어 우리 너무 약해 젤리가 위험해 젤리야 안 돼 에스브레소 공격 젤리폭탄 이겼다 승리 딸기랑 젤리랑 죽었지만 승리 오 케이크 들켜놔 케이크 들켠 녀석들이다 뭐? 전에 본 이상한 곰젤리를 먹고 있어 곰젤리 그거 당해봐 도망가 말았어 병을 벗어 더 이상은 못 가겠다고 곰젤리 어디 있어 곰젤리 달콤한 향기가 나는 것 같아 근처에 곰젤리 있나 곰젤리 이게 바로 정신을 잃어가고 있다는 증거 아니야 용감한 쿠키 정말로 저쪽에서 저 앞에 곰젤리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저기다 어디 곰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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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얘네들 우와 쿠키 친구들이다곰 포비야 너랑 말투 똑같다 반갑다곰 우리들은 귀엽고 행복한 귀여워 이 마을에서 곰젤리를 만들지검 잠깐 너희들 왜 이렇게 얇고 납작하냐곰 혹시 굶고 다녔 굶어서 그래 빨리 곰젤리 달라고 이 곰젤리 엄청 맛있어 쿠키가 곰젤리 먹어 질 좋은 곰젤리는 처음이라고 포비야 장인의 손길 장인의 손길? 완전 하리보 맛인가? 곰젤리 하면 하리보지 나도 먹자 얼른 먹어 더 먹고 싶지만 배가 불러서 곰젤리로 배 채웠다곰 그럼 마을 구경을 좀 해볼래곰 오 좋다곰 산책을 하면 저절로 소화가 될 거야곰 마을 구경이다 우리 빨간 쿠키 친구는 어디 갔다 오냐곰 어 산책인지 뭔지 좀 있소셔서 곰젤리를 훔치라고 창구에 다녀왔어 어 그랬구나 근데 창구가 텅 비어있던데 큰일 났다곰 로얄젤리를 싫은 말로 로얄젤리? 로얄젤리로 곰젤리를 만드는 거였어 로얄젤리가 없으면 우리는 곰젤리를 만들 수 없게 된다고 그럼 어떡하지?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럼 우리가 로얄젤리를 찾아보자 맛있는 젤리를 대접해준 고담이야 그래 찾아주자고 그럼 부탁할게 곰 숲속에서 일꾼 곰젤리들을 보면 구해줘고 오케이 알겠다고 젤리나무숲 젤리나무숲 저리로 가야돼 이동이동 젤리나무숲 도착 자 한번 로얄젤리 찾으러 가보자고 저 괴볼들은 뭐야 에스프레소 공격 젤리마 공격 오 거의 한방인데 제일 폭탄 걷어라 쭉쭉쭉쭉쭉쭉쭉 빼기 한쭉쭉쭉 빼기 글로버 마틸리 나 쫓아라 어 뭐야 센데 풀타임이 거의 다 돌았어 딸기맛 싸대기 쭉쭉쭉쭉쭉 빼기 누가 잡혔어 금젤리를 먹지 않는다고? 겁나 맛있는데 객살이 설탕이니까 물에 녹잖아 설탕이니까 물에 녹잖아 그래? 그럼 우유는 어떨까 대화가 왜 이렇게 웃겨 설탕을 다 녹여버려도 괜찮은 거냐 우리가 구해주자 우유라고? 안 돼 우유 많은 제발 우리가 설탕 놈 아저씨를 구해주자 너무 심하잖아 또 방해권인가? 우리가 구해줘야 해 뭐야 쟤 혼자 도망친다 빨리 잡자고 총 공격 체리만 원투 쓰리 빠스티 꺼져 아무도 안 좋고 승리했다 좋았어 쿠키랑 케이스업 화면할수록 고잽이다 공토리 가방 가방 설정 아저씨 정식 인사를 하지 마에스트로 설탕 놈 왜 이런 곳에 있어 왜 여기 있었던 거야 난 오래 농무해서 물러나 은퇴 여행을 즐기던 여행 중에 잡혔나봐 그런데 케이크 괴물들이 갑자기 납치하더니 상한 곰젤리 상한 곰젤리 전에 봤던 곰젤리 그걸 먹으면 케이크 괴물처럼 변하는 건가 진짜 아까 걔네들도 아마 지금쯤 굉장히 끔찍한 상태인 거야 그래야 곰젤리들은 구해야 해 어? 근데 잠깐만 이거 뭐야? 보물 상자다 열어보자 오 보물 상자 다 내 꺼라 뭐야? 이것도 좋은 추억이 되겠어 오 무석했대 오 이게 다야? 저기 작은 뿔꿈트리는 또 뭐야 이것은 신성하고 위대한 용의 땅이다 그들은 당장 나가라 해볼래요? 뭐? 작아서 안 들려 이 새끼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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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미지않아 용이 될 몸이야 용이 될 몸이라고? 왕꿈트리 뭔 소리지? 공이 듣고 싶다고 매일 기도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전설의 용이 될 거야 전설의 용이 된다고? 그 마음 난 이해할 수 있어 야 시끄러워 뿔꿈트리가 케이크 괴물들과 한패인 건 다 알아 뭐야? 한패라고? 공젠리들이 어디로 잡혀갔는지 알고 있지? 으아이구 무서워 뭐야 도망친 거야? 응 사라져버렸어 어휴 왕꿈트리 젤리 같은 녀석 저래서 무슨 용이 되겠다고 우린 갈 길이나 가자고 단단한 장면 열어줘 어휘 공젠리들이 쓰러져 있어 어? 곰젤리? 우와 우와 어머 어떡해 친구들아 괜찮냐고 로얄젤리도 전부 빼앗아 로얄젤리 다 뺏겼다고 너무해 너무해 우리 괴물 여섯 개 니가 혼낼게 우리가 잡고 가는 우리가 잡아서 혼쭐을 대주자고 왔어 어 저기 앞에 있다 공격 아 내기 너무 심해 크로 네만 봤어 좋았어 저기 앞에 왔다 체리포장 좋아 슈퍼툰스 짜자기 쭉쭉쭉쭉쭉 빼기 근데 딸기 맛이 너무 피가 많이 깎았어 체력이 너무 약한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번 전투는 버틸 수 있다구 동전이다 동전버거 오예 오예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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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 2단 헛버터 2단 하하하하 여기 생활약 물락까지 좋았어 우와 비가 다 회복됐어 날마다 체력이야 이만 거 좀 매울걸 비가 한번 간다 아싸 지금 가긴 너무 좋다고 뭐야 저 뱃대지는 지금 궁극기를 쓸 수가 없어 안 돼 딸기 안 돼 딸기가 죽었다고 고구마 체리막극기 도망치고 싶죠 쿠키 오예 나이스 승리 딸기가 자꾸 죽어서 새로운 쿠키를 뽑아야겠어 맞아 상자깡 해야겠어 상자깡이 아니고 쿠키깡 하하하하하하 눈빛뽕뽕 자 상자깡이 왔어요 하하하하 크리스탈 3천 개 실패 뽑기 뽑기까지 오 나왔다 마녀 눈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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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오예 자 반죽 들어간다 어 저기다 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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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쟤들 한번 찍어볼까 빠쌩 오 깨졌어 과연 과연 에픽 나와라 에픽 나와라 에픽 나와라 나와라 제 실력을 보여드리자 어? 뭐지?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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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픽이야 에픽 에픽 하하하하 잘그리고 그대 우와 정답아 쿠키 잘해보시래요 버려 후졌어 아 네 오 닌자 맛있다 응 버려 후졌어 완전 후졌지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 쿠키는 후진 아 당근 맛 당근 맛 좋아 자 이번에 우리가 얻은 쿠키들이라고 오예 민트 초코 대박 거기에도 곰젤리들이 쓰러져 있어 이제 우리가 곰젤리들을 구해야지 어 곰젤리다 구해줘서 고맙다곰 오 케이크 괴물들이 로열 젤리를 빼앗아서 이상한 곰젤리를 만들고 있다고 이상한 곰젤리를 만들고 있다고 너희들은 절대 잊지 말라고 알겠다고 모든 식품은 원산지 그리고 유통기한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대체 왜 케이크 괴물들이 이런 일을 꾸미고 있는 거지? 먹는 걸로 장난치다니 용서하지 않아 자 이제 뽑기도 하겠다 잡으러 가자 저기다 우리가 뽑은 쿠키로 팀 설정을 다시 하자 좋았어 클로버맛 쿠키를 민트초코 쿠키로 변경 좋았고 그리고 딸기맛 쿠키도 바꿔야 돼 어 그럼 딸기맛하고 당근맛하고 교체 어때 어때 이제 좀 싸울만 하겠지 늑대방지맨 잡으러 가자 와 우리 쿠키군단 엄청 튼튼하다고 출발 금액이 너무 심해 난 짠짠데 와 확실히 좀 더 세진 것 같아 백들게 내려온다 상금 발사 체리폭탄 과자 2명 남았다 짠짠이 풍경 엄청 가볍게 이기는데 에스프레소랑 체리 쿨 다 돌았다 도망쳐보시죠 빵깍 좀 매울까 우와 피가 하나도 안 까졌다고 체리폭탄 발사 폭발 폭발 짠짠이 짠짠이 맞아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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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빼기 한 뚜 빼기 하실라이 저거 뭐야 우리는 토끼들이다 그럼 외모발 일꾼 곰젤리들을 납치하고 곰젤리를 납치하고 이상한 곰젤리를 만든 녀석이라고 고기해 멋대로 하게 놔두지 않겠어 헛줄을 내주자고 내 이름이 뭔지 알아 바로 초코크림 끝에 망치맨 이 거대하고 멋진 망치로 너희들을 납작하게 만들어주마 그럴 수 없을걸 자 보습 얘들아 잘할 수 있지 오케이 잘할 수 있다구 으악 어지러워 결실이다 조금만 기다려 체리맛이랑 에스프레소맛 간다 체리맛 공격 에스프레소맛 공격 어이 우리가 잊을거 같은데 그럼 우리 엄청 세다구 도망치나봐 으악 득때면 도망갔다 하지마 트리 트리작장에서 좋은 쿠키 얻으니까 짱 세졌다구 맞아 쿠키랑 킹덤 두 번째 모험 너무나 재밌게 플레이해봤구요 당연히 더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설정 부탁드려요 앙콩토띠 앙콩토띠 다 터져라 가까워지마 다 터져라 가까워지마 다 터져라 앙콩토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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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콩토띠